포트레이트 포트레이트는 기존 라이브 포커스에서 이름이 변경된 기능으로 인물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조명효과를 새롭게 제공하였습니다. AI 기반으로 인물의 특징점을 찾고 이를 이용하여 인물 영역의 깊이감을 추정하여 자연스러운 조명효과를 줄 수 있도록 품질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다량의 데이터 학습 및 고속의 AI 프로세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인물과 배경 영역을 정확하고 빠르게 구분하였으며 머리카락과 같은 인물 영역의 세밀한 디테일까지 살리기 위해 AI 기반 배경 분리 기술인 매팅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갤럭시 S21의 신규 기능으로 스튜디오에서 전문가가 촬영한 것처럼 다양한 배경 효과를 도입했는데요. 화면 우측 하단의 효과 버튼을 눌러 원하는 배경 효과를 선택하면 우측에는 조명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조명 강도 조절바와 하단에는 배경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배경 조절바가 보입니다. 배경 효과별로 사용자가 원하는 조명 강도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조명 효과를 제공하는 스튜디오 효과 배경의 명함을 강조하고 인물의 특징을 더욱 극대화한 하이키 로우키 모노 효과 그리고 마치 프로필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듯 인물의 옷 색상을 인식하여 어울리는 배경색을 제공하는 컬러 배경 효과까지 다양한 인물 사진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블러 모드에서는 선명하고 또렷한 빗망울 보케를 적용하여 사진의 감성을 더했습니다.